뭐야 귀여워 뭐야 아 무서워 소름 깼자 자 DLC가 하나 열릴 때마다 스테이지가 두 개죠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프레디가 생각나는 애니마트로닉스 감시카메라에 찍히면 작동되는구나 아 근데 왜 여긴 또 한글패치가 돼있어? 말을 해! 네가 말을 해야지 이거 스킬 찍을 수 있는 거 나도 알아 말 안해? 내가 이거 눌러야지 말해? 자 스킬포인트 반환을 좀 합시다 야 이거 풀이었네 이게 두 개고 아 이게 거리가 좀 멀었으면은 내가 아까 진짜 쉽게 했을텐데 이게 투명이에요 혹시? 지금 자석이랑 투명화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속시간이 아니라 쿨타임이 줄어드네 이거는 지속시간은 15초로 고정이고 이거 범위 최고로 넓히고 이거는 한 24초에 한 번씩만 쓰자 그치 자석이 딱 봐도 사기일 것 같아요 퇴! 스킬이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거 바꾸는 것도 힘들다 스킬이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거 바꾸는 것도 힘들다 안녕 투명화 이제 공포랑 투명화 같이 쓰면은 뭐 거의 이제 무제한으로 그냥 무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겠는데? 와우 분위기 봐라 공포랑 투명 아 놀이동산이에요? 놀이동산 같은 분위기는 아니긴 한데 음침한 놀이동산 야 저것만 딱 놀이동산 티가 난다 나머지는 다 악마에서 안 들어가죠? 어, 저기 열려있다. 어? 어, 깜짝이야! 안녕! 저는 페디다. 귀엽네. 어, 쟤 눈이 나 따라와! 뭐야. 뭐야, 웃음소리 무서워. 조이가 즐기라는 뜻이죠.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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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재미있니? 에잇? 벌써 시작이야? 아! 개색! 공포! 아니, 뭐, 쉬! 시작부터야? 아니, 너무 빠르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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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명화가 다른 애들한테 보이나? CCTV만 피할 수 있고? 다소. 으아아아악! 이거 그냥 스킬 다 써야되네! 아니, CCTV 개 많잖아요. 아, 일단 쿨타임이 엄청 길어요, 이거. 꺼져! 어, 쟤네 막 날라다니는구나. 아, 다. 내가 아무리 잘 다녀도, 이제 무조건 들키네요. 저 닭 때문에. 와, 야. 근데 자석은 진짜 개사기다. 아... 퐁! 쟤, 비틀거리는 거 왜 귀엽지? 미친놈들아, 그만해 제발. 뭐야! 폭탄! 와, 스킬 진짜 막 쓰는게 된다. 어디로 가야돼? 길이 막혀있어! 오우! 으아아아아악! 아, 얘 공포 날렸는데. 아, 얘 공포 날렸는데. 아... 그래도 18개밖에 안 남았어. 잘하고 있다. 이거 한 번에 다 빨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예스 베이베! 자석이 사기니까, 진짜 쉽네. 다시 돌아왔어. 돌아온 게 아니라 다른 길이야? 엥? 얼마나 운이 좋은지 볼까? 이러는데. 뭐야, 귀여워. 아, 여기가 너무 많아. 뭐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그 손은 깨쳐. 그 손은 깨쳐. 그 손은 깨치고... 그 손은 깨치고, 그렇지? 그 손은 깨치고, 그렇지? 내가 볼까, 저는. 그 손은 깨치고. 그 손은 깨치고, 내가 볼까? 열어줘. 진짜 섬뜩하다. 그 손은 깨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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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펭귄이 아니라 피그구나. 돼지가 있나봐요. 행그리예요? 자막이 없어서 잘 안 들려. 돼지 이름이 행그리인가봐. 공포는 항상 부착을 해놓고. 여기도 왜 이렇게 시설이 깔끔해. 시스템이 다 꺼져있는 으어어어엉 존2 와 존3도 있나본데? 어! 헹글이다 반가워 내가 맛있어 보인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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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행글이가 좀 미친거 같지? 하여튼 여기에서 미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긴 다 미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걸 이래요 개 빨리 오네 열어 와 미친 벽을 부숴어 나 지금 투명함 바로 썼거든요 소리 들리자마자 와 진짜 개 소름이래 으아아아악 살려줘 미친 놈들아 으아아악 아우 더워 아이고 데시를 잘못 썼다 스킬이 많기는 한데 이걸 다 쓰기가 너무 애매해서 툭타우는 속도 나보다 빠른가? 쟤 벽을 뚫고 오네 아니 뒤에서 무슨 미친 소리가 계속 들려? 어? 아 너무 무섭다 야 진짜 왜 그러냐 나한테 으야 아이고 개샥 투명 투명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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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이 아니라 나 괜찮아 야 돼지가 몇 마리야 이거 한 마리가 아니네 으아아아앟 으아아앗 아니 너무 많아 애들이 와 애니마트로닉스들 다행히 이번에는 좀 시시... 에엣! 아이씨 씨... CCTV에만 안 걸리면 애들이 잘 못찾네요 라고 말하자마자 문 여니까 CCTV 있네. 아니! 쟤 공포가 안 먹혀? 빨개지면은 공포가 안 먹히나봐. 야 저 노란색 왜 맵 밖에 있어? 어? 스턴 공 왜 맵 밖에 있냐고. 개같은 게임아. 아! 아 잘 치네. 아이씨 토끼 좀 치는데? 돼지는 이동속도가 되게 느리네. 문을 부술 수 있는 대신에. 이동속도가 무척 느리고 쉽게 지쳐요. 아까 문 뚫고나서 헉헉 떼는거 여러분들도 봤어? 다 모았어. 어디로 가 이제. 돌아서. 이 다음에는 이제 얘네 본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부서진 애니마트로닉스 버전. 지금까지는 그냥 귀여운 애들이었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봐서 아니 충분히 높기는 했지만. 잠시만. 어? 전기줄을 밟고 있어 쟤네. 전기 들어왔어. 와우. 잡았나? 해치웠나? 어 무서워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갈래요. 뭐야 여기. 이렇게 해서 놀고 먹고 싸고 그랬던거야? 으아 이거 뭐야 똥이야. 비비.. 비비큐 소스구나. 배드라벳. 방문객이 늘면은 바베큐도 는다. 뭐 약간 이렇게 써있네요. 어? 여기 비비.. 시대는 있었네. 엉덩이. 엉덩이 투. 엉덩이 쓰리. 크으 좋구만. 파워 온라인. 쟌3 액세스. 그랜티드. 존 쓰리. 이제 존 쓰리가 들어가져요. 이번엔 스테이지가 두개가 아니라 세개네? 확실히 난이도가 그렇게 막 엄청 길고 피곤하고 그러진 않았어. 짧게 짧게 이제 세개의 스테이지로 나눴나보네요. 근데 이제 진짜 하드코어해지겠지? 애들이? 패턴이 바뀔려나? 좀 궁금하네. 뭐야? 으악! 인형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거야? 무서워. 밑엔 용광로야. 떨어지지나? 으으으응? 이게 떨어지네? 궁금한건 못참지. 이게 저희가 랭크 S를 찍으면 히덴스테이지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S랭크를 나중에 도전을 해야하긴 할텐데 그전까지는 그냥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내리라는거 아니었어? 중앙에.. 야 그러고보니까 여기서 왜 모으는게 나와? 아아 애들을 여기로 유인한 다음에 압착을 시키는건가봐 딱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거 같은데 구조가? 애들 막 미친듯이 뛰어올대 아하핳하하하핳 아 목소리 귀여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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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 와하핳 야 빨아들이는거 봐 아 이게 자석이 진짜 개삭이야 완전 벨붕 아하핳 디기 디기 아하핳 으아하핳 으아하핳 소명 쫄았네 디기 디기 아하하 벌써 7개밖에 안남았는데 이번편은 되게 쉽네요 그냥 망가져서 오히려 더 쉬운데 아니 애초에 자석이 자석이 있어가지고 너무 쉬워졌어 킬밋 저것들을 죽이래 버튼을 눌러 리셋 돌아가자 지금 쫓아오고있는 유령이 아마 아까 그 눈 문에 박혀있던 눈깔의 분신일겁니다 발락 근데 로봇들 다 사라지고 쟤 혼자만 따라오니까 뭐 난이도 엄청 쉽네 이번엔 좀 난이도 조절 실패 아닐까? 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뒤진 나라고 한다 살았다 그치 정확하죠? 압축킹 아아아아아아아아 대박살났어 쟤 쫓아온다 발락 어? 어어 어어 아니 발 저 유령 계속 쫓아오는데요? 사라지셨네 자연스럽게 카메라 각도에서 벗어났어요 뭐야? 어? 설마 합체? 설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조이킬 유닛 컴플리드 하ав아 조이 조이 데이 네흐핰하하하핰하핰하핰하핰하핰하핰하핰핰하핰핰핰핰하핰핰핰핰핰핰핰ime 오우 예스 베이베 다시 부셔 워? 어어? 선 넘네? 아니 여기 계세요 와 야 잠깐만 저 에프킥 연타 해야돼 까 에이씨 이대로 까아 아아아아아아 여러분 안 돼 야 버그 걸렸어 죽지도 못해 이제? 와 진짜 버그 나가 오오 그림 바뀌었다 섬뜩하네 체크포인트 불러오기가 되니까 공포 한 번 써보자고 공포 안 먹힐 것 같은데 오 먹히네 계속 돌아다니다가 공포 쿨 차면 그때 하면 되겠네 뭐야 뭐야 핫 앞 神 햐 에에에에에에에이 에에에에에에 점프해가지구 뇨 뇨 뇨 웃음소리 매력적이네 저 토끼 오케이 한 번에 두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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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퓓 어? 이걸 또 버그가? 이때까지 고통받았던거 이제 버그로 또 해결시켜주는구나 야아 좋은데? 이제 어떡해? 저거 누르면 되는건가? 누르면 어떻게 되지? 뭐야 뭐야? 아니 결국엔 쟤네를 불러야되네 아니 결국엔 쟤네를 불러야되네 얘들아 설마 아예 안움직이는건 아니지? 어? 이거 움직여야되는데? 내가 보이면 이제 움직일거야 그지? 하아... 아 공포를 다시 한 번 써보라고? 어? 우와 그 생각을 못했네 제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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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에 한번먼먼먼먼먼먼먼먼먼먼먼먼먼먼..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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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 꺼져! 넌 영원히 도망칠 수 없어! 라는데요? 저 친구 똑또서 오네 끝까지 유쾌한 친구들이었어 아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잘 보고 지나가야되네 말라 쫓아오진 않겠지? 바이바이 친구들 아 이번 다크 디셉션은 진짜 고통의 연속이었다 아우 힘들어 아우 먹고?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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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야 어떻게? 야야야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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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살았던 너 어떻게 살았노? 에엑 아니 아까 먹는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아 시..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 건가? 그럼 쉽지 핑글빙글 돌아가 오이씨 아니 근데? 도망쳐야되는거 같은데? 안녕히계세요 안열리네? 버텨야되는거 맞나봐 앗 따 따 따 따 아이씨 아 저 달걀 피하는게 은근 까다롭네 존 일로 가보라고? 기다려봐 안열려 2분만 버티랬는데 열렸다 오케이 아하 아하 힘들어 열어 문 빨리 죽어요 으아악 와 이거 공포 써보자 나 너무 궁금한데? 나 이거 죽어도 공포 쓴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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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엥 뭐야 이거 공짜몬씨 죽는거 아녀 헐 죽었다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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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락이 말렸어요 뭐야 나 결국 발락한테 잡혔어? 그럼 이제 다음 챕터 어떻게 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난 여전히 살아있는 건가?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내 기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아니야 이럴리가 저게 내 딸이고 저게 난가봐 아래쪽에서 싸우고 있네 역시 모든 부라의 시작은 가정 싸움이지 딸은 내가 데려갈게 이게 아니라 내가 니가 딸 데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막 이러면서 심한 말하고 있어 그냥 니 잘했네 너 잘했네 하는 그런 얘기에요 탐이 미안하다 난 이제 너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문장을 제대로 못 봤어 반략이 생겼어요 바람피고 있는 거야? 어? 오 마이 갓 야 주인공 개 쓰레기였네 딸이 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냐고 막 여자는 걱정하고 있는데 딸은 문제가 전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이 어? 옥소리가 간호사 언니인데? 그럼 아까 봤던 그 간호사들의 약간 스트립쇼 같은 것도 내 내면에 무언가인가? 그가 내 기억을 잃고 있어 그가 찾아내 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내기 전에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개소리하지마 난 사사치 볼 거야 너의 기억을 뭔가 기억에 뭐가 숨겨져 있나봐 이미 이미 많은 걸 들키긴 했지만 더 숨기는 게 있을지도 벌써 기억을 찾았어? 이게 뭔데? 지금 이게 주인공 상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주인공 상태 날 가게 해줘 으아악 날 여기로 데려오지마 으아악 딸이랑 아내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었구나 내가 저게 내 가족 두개 차야? 근데 사고였을 뿐인데 왜 후회를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고는 사고일 뿐이잖아 너 자신을 탓할 수 없잖아 사고는 사고일 뿐이잖아 너 자신을 탓할 수 없잖아 근데 이게 진짜 사고였을까? 헐 일부러 사고 낸 거야? 가족을 죽이려고? 일어날 시간이다 타미 너의 소중한 아빠가 너를 보러 왔네 어 저기 있네 어 저기 있네 최종보스가 혹시 딸이야? 와 그럼 진짜 소름이겠다 헐 흑화했어 헐 와우 니가 이랬어 타미 난 이걸 이런걸 바랬던게 아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넌 이제 내 소유다 이렇게 속마음을 보이게 하고 나를 타락시켰네 내가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안돼 제발 안돼 제발 이러고 계속 글자가 보이고 있어요 헐 그냥 보내줬어 타락시킨 다음에 마음을 타락시키고 보내버렸어요 저를 돌아왔네 무슨일이 있었어 그가 너한테 무슨짓을 했든 오케 탈출했너 뭐 좀 상태가 안좋아보이긴하는데 넌 여전히 살아있고 너는 지금 반지조각을 가지고 있네 너를 잃어버리는줄 알았는데 정말 신기하네 너를 잃어버리는줄 알았는데 너를 잃어버리는줄 알았는데 너를 잃어버리는줄 알았는데 정말 신기하네 더이상 시간낭비하지 말고 빨리 또 다음 소울을 찾으러 가자 불족발 아저씨가 던져줬어요 예전의 생각마다 침대 와 나 제정신이 아닌데 엇 반라기 무슨 짓을한거야 아... 그를 들여보내주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얘가 들어와 버렸네 이대로 발리면 스토리가 말이 안 되겠죠? 웃으면서 받고 있는데? 어우 야 이거는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지의 힘이 좀 더 많이 굉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거 보니까 반지 조각을 어느정도 찾아서 힘을 쓸 수 있나봐요 비어스가 어어? 와 이건 진짜 소름이다 싱거운데? 허어 저거까지? 흐 그 하하하하핳 헉하핳하하하핳 어떡해 우리가 이때까지 쫓겼던 모든 악당들이 다 나왔어 어어어 너의 서재를 갈기갈기 찢어줄거야 아주 재미있고 아니 가슴에 뚫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살아있.. 스메샤드 이때까지 모은거 다 흡수하는거야 숨겨졌던 단지조각을 꺼내들었어 어? 아직 숨겨둔 힘이 있어서 그냥 도망갔네요? 잠깐만 물러가지마 이러면서 도망갔어 근데 날 계속 그냥 데려왔어? 아니 야 가 빨리! 뭐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장면 나중에 한글 패치되면 다시 볼거에요 이 장면이 도망간다 집에서 태어난 건? evident sebagai 확실한 요구